안녕하세요. 멋져 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멋져 옵니다. 이번 소개제의 것은 치트초코 먹방인데요. 그냥 먹방이 아니야?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먹방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맛있다. 제일 맛있어. 제일 맛있다. 케이자 착붙기 하고 우유랑 식초하고 섞어먹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때 접 넘겨주세요 이렇게 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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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치킨인데요 이것은 동전을 아직 끝끝니다. 감사합니다.